5 그만큼 조합을 많이 맞춰왔던 장수군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더현의 두번째 서비스 짧게 잘 건네줬어요 공격책선 뽑아주면서 유민지의 서비스입니다 자 깊은 코스 대각선으로 포인트를 만들었던 장수군청 자 이번엔 서비스 박수지의 서비스 짧게 줬구요 자 낮은 코스에 받아내 곽수지의 서비스 깊은 코스 잘 받아줬습니다만 볼을 더 빠르게 준비를 해줘야됩니다 자 서비스 범신 잘 넘어왔구요 끝으로 걸렸어요 자 이번엔 직선 코스 유더현의 서비스 짧게 리시브 잘 됐어요 강한 공격 대각선 점수는 한점 차입니다 유더현의 서비스 자 이번엔 리시브 범신 장수군청 길게 잘 받아왔어요 직선 와 됐습니다 네트 맞고 벗어나면 곽수지의 서비스 자 잘 받아줬습니다 리시브 서비스는 곽수지 자 대각선 잘 받아줬구요 대각 공격 최지인의 서비스 최지인의 서비스 직선점 뽑아주면서 이번엔 서비스 자 직선 코스 조그만 스코어는 9대7입니다 유다현의 서비스 자 이번에는 완벽 불안한 한점의 리드 직선점 뽑아옵니다만 유민지의 서비스 옵니다 직선 백핸드로 바다 서비스로 두번째 게임 출발 Cs 워어우 원올 cje wonders 유다연의 서비스 자 몸을 피해줘 형의 한점 리듭니다 유다연의 서비스 자 몸쪽 붙여줬구요 백핸들 밀어넣었어요 포핸드 전환에 강한 공격 직선 자 강한 리드는 장수군청 오우 직선 포셉 그러면서 최진선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우 네트 맞고 오우 스코어는 5대4 바로 공격 대각선 잘 받았어요 유다연의 직선 자 낫고 빠른 코스트 여전히 서비스는 유다현 오우 최진의 서비스 백핸드로 잘 받았구요 대각선 오우 장수군청 석점차 백핸드로 대각선은 곽수지의 서비스 아아 다시한번 곽수지의 서비스 자 네트 맞고 벗어남 팽팽한 복식경기 아아 대각선 그렇죠 아아 아아아아 네에에에 포인트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아아아 이랍장수군청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초반 유리할 수 있는데요 자 조금은 강한 아아 어 유다현의 서비스 네트 맞고 강한 탑스피드 아아아아 아아아 유민지의 서비스 수원특례시청이 한점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강한 탑스피드 해결 서비스 곽수지 자 푸싱이 좀 이따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번째 게임 초반 백핸드로 최진의 서비스 객숙한 코스 잘 받아왔습니다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최진의 서비스 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이번에도 짧은 코스를 곽수지의 서비스 자 백핸드 강한 탑스피드 잘 받아줬고 역부족이었고 스코어는 7대4 넷 자 2구보다 과감하게 이제.. FBI.. 서브는 유다현 짧게 바로 공격 회진에 서비스 다시한번 백핸드 직선적 뽑아봅니다 서비스는 곽수지 과감하게 유대 역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